정금만 보고 계세요 으아! 스키니까 스키 출보러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만요 드디어 스키를 타고 제가 왔네요 여기는 여기는 스키 아 이거 스키 너무 어려워서 못타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타지 아 약속이 이렇게 급파장이 되어 올 줄은 몰랐어요 한 번 타봤거든요? 못 타겠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뭐 어떻게든 되겠죠?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능할까? 가자 스키 선수 같지 않았어요? 한 채가 넘으면 안 되는데 뭐지? 거고, 저거, 저거, 대구 뭐야 난 대구 명태의 옷 다 해 난 꼬부기까지 난 꼬부기까지? 와우! 와우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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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커 몬요 홈 몬요는 뭐야? 스키 몬요 아우, 스키 아우, 스키 너무 잘 타서 와, 기노구리 한 마리랑 와, 스키를 타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아, 이번 주 약간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가 안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야겠죠 뭐 피니스파크에서 테스트 이벤트 월드컵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스나이트도 있고 아이오무 게이 퍼거슨이랑 뱀 퍼거슨이랑 다 나오는 것 같아요 2월 17일 금요일이 예선이고 19일이 결승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응원 많이 해줬으면 뭐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월 19일, 1월에 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월드컵과 비슷한 규모로 제 6회죠 제 6회 로컬컵이 엘리에서 열린다 부담없이 오셔서 고기도 드시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19일에 뭐 또 대회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29일 날 베어스타운에서 지빙대회도 있고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잇거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약속은 잘 지켰죠 저? 스키는 탔어요 약간 선수관이 탔나? 약속을 지키는 웨드 프로였습니다 자, 112에 오시면 에스웨크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만뇨 편식으로 1시 스키ери아네 이제 잠시 지빙대회 수 prec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